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어렵다. 모르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가봐. 아우 말을 해요! 뭐? 왜? 막 한 20편 되려나? BTS가 중요하죠! 그럼 나 안 해! 앉아 빨리! 왜냐면 나도 개선이니까. 네가 기특하니? 내가 기특해. 내가 엄청 기특해. 아이고 잘 멈췄네요 근데 이 와중에. 정리를 한 번 해보자고요. 다른 애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어. 그 더해줄 얘기가 이건 것 같아요. 추아! 오랜만이에요. 뭘 맨날 봐놨고. 해석 오랜만이잖아요. 해석 오랜만입니다. 아니.. 아 오랜만입니다! 되게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BTS 빌보드 핫100 1위. 아 네. 싱글채트.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역사상 3번째라고 하니까. 박수 한 번 치고 가시죠. 왜요? BTS가 저한테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기념이에요. 이번 주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물론 경사입니다. 그럼요 경사죠. 대통령이 나설 만큼 경사입니다. 그럼. 하지만 전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들이 저한테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돈 주는구나! 해석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피 땀 눈물이랑 봄날 뮤비를 볼 거예요. 잘 부탁해요. 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해석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웃음을 가질 수가 없네. 이상하다 나름 되게 좋아했던 거 같은데? 아니 너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편수로는 많지 않아요. 한 20편 되려나? 바로 보죠. 자 피 땀 눈물 먼저. 뮤직비디오가 6분이나 돼. 아 길구나. 미술관에 들어왔네요. 미술관은 같이 보이잖아요? 네 미술관 같아요. 미술관 박물관. 이탈리아인은. 네. 지민이는 뭘 들고 있는 거지? 새총. 응 새총. 음 우리 RM 랩몬스터는 책을 들고 있는 거 같고.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야 우리 뻔한 멘트 이제 그만 해줄래요? 이게 뻔하다고? 어 난 예상했거든요. 누가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예상했거든요. 아니 누가 한 적이 있었냐고. 어 예전에 코담이 했었어요. 아 내가 이런 게 너무 약해요. 아 근데 이거 미술작품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술작품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일단은 하늘과 땅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 같죠? 날개가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싸움으로 하는 건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전쟁하고 있는 느낌 같은 느낌. 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바라보고 있어? 진. 진이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상했던 것처럼 정국이가 천사 쪽이고 비가 악마 쪽인데. 진이가 그 안에서 계속 고군부터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지금 진이만 지금 유독 이 그림을 째려보면서 딴 애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뭔가 생각에 빠졌어. 표정부터 다르자 지금? 네. 어 잠깐만 문도 달라 지금 보면은. 흰색 문과 검은색 문. 천사와 악마다. 계속 데뷔를 통해서 공경에 처해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겠지? 피땀 눈물? 가봐. 아우 말을 해요. 뭐 왜? 노래랑 같이 나왔잖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BTS 뮤직비디오가 중요한 거예요? 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기호에 맞춰야 돼요? BTS가 중요하죠. 그럼 나 안 해. 앉아 빨리. 시작부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매진을. 아니 뮤직비디오에서는. 뮤직비디오는 다른 데서 봐요. 왜 여기서. 뮤직비디오는 다른 데서 봐요. 뮤직비디오는 다른 데서 봐요. 잠깐만 여기서 이게. 거꾸로 매달려 있네. 그늘 타고 있는 것 같아. 아 이 뒤에 그림은 뭘까? 걸터 앉아 있고. 아 눈을 차단했다는 건 시선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얘도 지금 혼돈손에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니가 눈으로 본 것이 다 진실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얘는 누구야? 정국이네. 아 정국이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건 정국이고. 어. 비는 지금. 아 잠깐만. 이것도 대비인데. 정국이는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비는 고지에서 지금 아래를 보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대비가 지금 되죠. 비가 위에 있고 정국이가 아래 있고. 지금 정국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내가 엄청 기특해. 내가 엄청 기뜬해. 떨어지고 있는 거였는데 또 거꾸로 해버렸네. 밑에서 아래를 보는 느낌일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밑에서 아래를 보는..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비잖아? 그럼 정국이를 보고 있는 거지. 아 위에서 아래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네. 밑에서 아래를 본다고 해서 무슨 얘긴가 했어요. 위에서 아래를. 불을 피우고.. 어? 슈가가 불을 피워서 죽었나? 어. 뭐 들어서? 어. 독약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게 지금 마약이라고 봐야겠네요. 마약. 아 초가 아니구나. 뭘 녹이니까 불이 타올랐고 지금 이게 녹색이 딱 떨어지네요. 이거 뭐 마약 같은 어떤 성배의 반대 느낌? 이거 맛이겠지? 그치? 응. 아래미 맛이네. 어. 이건 알아요. 뭐예요 이게? 이게 아마 피에타 상일 거예요. 피에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이탈리아에 여행지 가면은 꼭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이게 마리아하고 예수가 죽어있는 예수가 안겨 있는 전작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여자친구들처럼 나왔지만 사실 그게 자기거나 혹은 어머니일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책 그 이름 뭐였죠? 데미안. 데미안. 주인공이 데미안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사실 그 어머니가 자기였다고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것과 일맥상 통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실 미술에서는 이렇게 천을 대고 선풍기로 바람을 트는 행위는 파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물속에 있는구나. 비구나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비 맞아요. 비 맞아요? 어. 그럼 그걸 표현한 거예요. 대박이네. 이것도 한 건 한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겸손하게 넘어가 줄 수 없어요? 왜요? 이렇게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하. 진짜. 이것은 초 같고. 초가 또 떨어졌는데. 손가락에. 응. 이것은 SM의 상식이죠. 아픔을 즐기는? 천농을 떨어뜨리는 행위. 색깔이 녹색 계열인 거 보니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먹네. 정국이도 먹네. 계속 먹어. 지금. 지금 악마와 계약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지민이죠? 제이홉이잖아요. 제이홉이예요? 왕자 같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검은 물이라. 근데 휘잡고 있어. 식사 자리죠? 네.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고 사과 하나씩만. 다들 표정은 멍한 얘기. 사과가 어디서 넣었죠? 출코스 먹어. 아. 이것도 물이야. 다 물이야 지금 이게. 어? 잠깐만. 제이홉이 쐈단 말이야? 쐈는데 B한테 맞췄어. 그렇네. 제이홉이 쐈는데 B한테 맞췄다고? 이건 뭐지? 표현 자체가 마약, 화재, 물 속에 침수.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뭐야 두 명 있잖아. 정국이잖아. 정국이하고 아름이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굳이 그렇게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잘 멈췄네요 근데 이 와중에. 비가 바다에 떨어지네. 어? 저 위에 뭐지? 저거. 풍선. 아 풍선이에요? 아 너무 어렵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결국엔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맞아 떨어지는 거. 헐. 오 소름. 깨졌어. 진 얼굴도 깨지는데? 헐. 이게 뭐예요? 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애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어. 진이가 반복해서 살려놨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 반복된 삶이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할 때쯤에 정국이가 나타나서 한번 싹 박아놨을 거예요. 정국이가. 행복한 마무리로 결론이 났는데 더해줄 얘기 없어요? 라고 하면서 꺼냈는데 그 더해줄 얘기가 이건 거 같아요. 보면은 뷔가 지금 눈을 가리거든요? 뷔는 확실하게 악마가 맞아요. 아까 계속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했어. 아 그랬어요? 이 악마의 유혹이 너무 달콤한 거야. 달콤해서 이게 애들이 지금 다 빠져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공중에 뜨고 바다에서 허구적대고 달콤한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눈을 가리고 거부조차 할 수 없잖아, 지금. 그런 다음에 달콤한 계약을 하는 거죠. 눈을 가리서 딱 뜨니까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뷔는 서서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결국에는 정국이가 돌려놨는데 그것을 다시 진희가 계약을 맺어서 달콤한 길로 빠져던 거죠. 뷔가 꼬셔서 그렇죠. 뷔가 결국에는 승자가 난 거죠. 그래서 정국이는 계속 떨어지는 거구나. 수락하는 거구나. 그렇지. 악마의 입장으로서는 땡큐죠. 땡큐지. 정국이 때문에 어차피 살아났었는데 한 명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땡큐지. 그래서 뷔가 웃었구나. 응. 무슨 뮤비가 이래? 봄날 가자. 포항 의정부 이령역이에요. 이령. 이령역이 어딨네? 포항 의정부 가는 길에 있는 거. 포항하고 의정부는 반대 아니에요? 여기 어디예요? 이령역이요. 사실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기차가 오나 안오나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오메라스? 잠깐만. 이게 숙소인가요, 혹시? 숙박업소? 응. 그런 거 같아요. 미국 같은데 숙박업소가 그런 거. 오. 이것은? 어? 이 장면 본 거 같은데? 어, 봤는데? 이거는 파티 때 같고. 맞아요. 이거는 되게 극초반인데? 지금 옛날 장면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 같아요, 그냥. 응, 그런 거 같아요. 응? 네가 왜 이걸 하지? 잠깐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야? 네. 그럼 이게 마무리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마무리여야지. 왜 저렇게 옷을 쌓아놨지? 아, 이렇게 끝이라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끝이면 안 되지 않나? 지금 정국이가 기차를 타서 애들을 막 그리워한단 말이야. 응. 얘네가 떠나가는 줄 알고. 근데 결국에는 옆에 있었다. 다시 뭉쳤어. 원래부터 옆에 있었어, 그냥. 아. 글쎄요, 이거는 아, 이거를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연계성이 없다. 아니, 그냥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장면들.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는 마무리? 아, 신발도 이미 모르겠구나. 모르겠는데? 못하겠다, 이거. 아, 갑자기 손 놓는 거예요? 응.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이어 붙이자면은 자기가 세탁을 막 했는데 바뀌는 건 없어. 그냥 너 자신을 믿고 가. 어설프게 해석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봄날. 그래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거 좀 남겨주세요. Like RNAlu. Like RNA. redcode. Like RNA? 531est. низ直接 오랫adas 이려 이어 nar.